안녕하세요. 백성철회의 요리보고 조리보고의 백성철회입니다. 오늘도 역시 저의 진행을 받아줄 송송주 송시호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요리는요. 굉장히 여러분들이 밤에 출출하실 거예요. 그럴 때 여러분들 집에서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름하여 짜파삭기. 짜파삭기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네. 먼저 준비물은 여러분 치중해서 쉽게 보일 수 있는 라면이 되겠고요. 짜파게티와 나가삭기 우동이 있는 라면이 되겠고요. 자 그럼 먼저 일단 저희가 준비물들을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.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라면 준비되어 있고요. 이 라면을 처음에는 이렇게 반을 잘라서 잘라서 또 잘라서 먹어주세요. 자. 흰식을 좀 봐주시겠어요? 네. 잘 봐주시죠.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굉장히 좀 잘게 빠셔야 돼요. 이렇게 잘게 잘게 빠시는 중간에 요런거 번주시면 좋고요. 네. 좋습니다. 또한 건조대. 네. 좋고요. 그래서 좀 봐주시겠어요? 자. 그리고 또 저희 뭘 해야 되냐는 이렇게 약간 양념장이 좀 필요하셨죠? 요거 여러분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거는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그리고 이렇게 먹고 세게 좀 봐주세요. 자. 됐습니다. 네. 네. 됐습니다. 요거를 굉장히 마시면 돼요. 자.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됐어요. 그쵸? 자. 마지막. 여러분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조스프. 그리고 이쪽도 넣어주세요. 마지막이에요. 여러분. 자. 물을 좀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.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자. 저어주시면. 음. 벌써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. 자.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. 여러분들 기대되시죠? 자. 그럼 오늘 이 맛은 오늘 초대 게스트죠? 소금소금 소금 씨가 먹겠습니다. 아니. 괜찮아요. 마. 보세요. 마. 보세요. 마. 보세요. 됐습니다. 제가 한번 마시고 올 테니까 그 다음에 한번 맛보세요. 어우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정신이. 안 봐. 그래야 돼. 정신이. 안 봐. 안 봐. 안 봐. 여기 이거 잘라야 돼 다시 이거 맛 봐야 돼 어 맛 봐야 된다고 맛 봐야 돼 그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자 자 오 지금 뭐였어? 오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 보시겠어요? 이렇게 네 괜찮죠? 자 그럼 이거를 오늘 초대 에스테인 우리 소금소금씩 해서 먼저 소금시겠어요? 자 소금시겠어요? 오 냄새가 너무 좋죠? 소금시? 네 너무너무 맛있으셔서 소금소금 얻으세요 맛이 어떤가요? 맛이 괜찮죠?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잘 주무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면서 힘내자고요 알겠죠? 자 그럼 인사드릴까요? 소금시? 감사합니다 백성철의 요리보고 조리보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하하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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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